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은행 2019년 자기소개서 하반기 항목 중에서 세 번째, 본인이 경험한 혁신 사례를 들고 해당 경험이 혁신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기술하시오라는 항목에 대한 안내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소서를 작성할 때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소재재료, 그리고 두 번째는 작성법이 되겠는데, 이런 혁신 항목에서는 작성법 자체보다도 소재를 잘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무리 좋은 레시피, 백종원님의 레시피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재료가 좋지 않으면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질 수 없겠죠. 반대로 재료만 어느 정도 좋다면 요리를 할 때도 굉장히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재료만 좋다면 재료의 본연의 맛에 의해서 좋은 요리가 탄생할 수 있는데, 이런 자소서 항목은 굳이 소재와 재료, 그리고 작성법 레시피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를 따져보자면, 소재, 재료의 선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강의 시간에는 이 소재,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드릴 거거든요. 다른 항목들의 경우에는 소재, 재료가 부족하다면 작성법 레시피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가 있는데, 이런 항목에서는 창의력을 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목에서는 소재, 재료의 선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작성법 레시피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비중이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 소재, 재료가 중요하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바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은 혁신을 하신 경험이 있나요? 자, 창의력, 혁신, 이런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먼저 창의력,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스스로 그런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니에요. 있어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한 5분 후면 찾아집니다. 사람마다 다른 곳에서 찾아지겠지만. 창조가 아니라 창의력을 보려고 하는 거고, 창조력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혁신이라는 것이 그냥 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는 그 삶 안에서 누구나 조금씩 나옵니다. 약한 것부터 가볼게요. 여러분 술 좋아하세요? 술? 저는 술을 잘 못 먹는데, 어린 시절에 제가 술을 처음 먹게 됐을 때, 아버지가 술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막걸리에 사이다를 타서 처음에 고등학생 때 먹게 됐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막걸리에 사이다를 타서 자녀에게 술을 가르치는 그 자체가 하나의 혁신일 수 있습니다. 어? 그게 무슨 혁신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자녀에게 올바른 술자리, 예절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술이 약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술을 가르치기에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일 수 있죠. 자, 어이 없어도 계속 그냥 들어보세요. 짭바구리라는, 짭바구리라는 음식이 있죠. 이런 음식이 원래 있었나요? 이런 음식은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김성주 아저씨인가요? 누구였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아저씨가 자녀에게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합해서 자녀의 입맛에 맞는 짜파구리라는 새로운 혁신을 통한 라면을 만들어줬죠. 아직 은행의 이야기로는 가지 않을게요. 계속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위에 있는 사진, 매트리스가 굉장히 많은 사진이 보이시는데요. 이 사진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번엔 한번 여러분이 이, 지금 이 사진의 공간을 보고 이 공간을 혁신하겠다는 생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내보실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누구나 알고 있을만한 기업인 에어비앤비는 이 매트리스 가게에서 시작이 됩니다. 매트리스 가게에서, 매트리스 가게에서, 우리나라로 치면 평창올림픽 때 그 강원도 일대의 숙박업소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쏟았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가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기자가 됐든 어떤 참여자가 돼서 거기에 갔는데 봉사하러 가도 너무나 천정부지로 오른 숙박료 때문에 봉사를 할 수가 없고 기자 역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에어비앤비의 창업자 중에 한 명은 이 매트리스 가게를 보고 이 매트리스 가게를 임대해 준다면 매트리스 가게에서는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어서 좋고 그 공간, 매트리스 자체가 아닌 그 공간을 활용하게 되는 거니까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어서 좋고요. 그리고 거기에 놀러온 올림픽에 놀러온 사람들이나 아니면 봉사자들 입장에서는 저렴한 임대료, 저렴한 숙박료로 잠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좋겠죠. 사실 올림픽 보러 같이 호화 펜션에 묵으러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잠만 자면 되는 건데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에어비앤비에 대한 아이디어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 혁신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에어비앤비는 대단한 기업이 되었지만 그 놀라운 수익원을 가지고 온 그 아주 작은 곳에는 이 혁신적인 생각이 있었던 거지 엄청난 것이 있었던 게 아니다. 이 이야기를 은행으로 끌고 들어가 볼게요. 은행들이 점포는 많은데 점포의 효율화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점포 이 지금 이렇게 공간을 매트리스를 파는 공간을 효율성을 극대화한 거죠. 에어비앤비는 은행은 어떨 거예요. 자, 은행에 가보면 놀고 있는 공간들 많아요.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점점 모바일 플랫폼 이용이 증가하면서 내방 고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도 많이 물어보죠. 야, 내방 고객 줄어드는데 니네 어떻게 할래? 아이디어 있어? 왜 물어보는 거예요? 혁신, 창의력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뭐라고 하죠? 대답해 보세요. 내방 고객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여러분이 은행원으로서 어떻게 헤쳐나가실 건가요? 아무런 생각이 없나요? 그럼 접으셔야죠. 어차피 면접에서 떨어집니다. 자, 어떤 생각을 해내야 되냐면 그 점포가 내방 고객이 줄어든다면 그 점포의 일부를 창업자라던가 아니면 소호, 그러니까 개인사업자의 오피스로 공유 오피스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동산 공간에 대한 효율화, 극대화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혁신적인 생각이 있어야 은행이 발전하죠. 이런 생각에서 실제로 많은 일들이 점포 효율화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카페인 브랜치 얘기 제가 종종 해드리는데 들어보셨죠? 은행마다 차이는 있는데 이종산업과의 결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은행이 공항 안에 들어가는 일은 흔하죠. 은행이 공항 안에 들어가는 일은 흔한데 이제 어디에 들어가죠? 카페에 들어가요. 풀바셋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나요? 풀바셋 말고도 풀바셋 말고도 도넛 크리스피 도넛 크리스피 도넛에 들어갑니다. 이 아래 사진 보시면 우리 은행이 크리스피 도넛과 점포를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게 보이죠. 자 면접에서 물어보든 면접에서 물어보든 자소서에서 물어보든 어쨌든 지금 이러한 항목에서는 그 지원자의 혁신적인 경험을 통해서 창의력을 보고 싶은 건데 그 창의력 그 혁신할 수 있는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 은행의 입장에서 이렇게 에어비앤비에서도 그것이 수익원으로 이어졌듯이 은행에서도 그것들이 수익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원자의 혁신적인 창의력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 에어비앤비 창업자만큼 대단한 생각은 아니라도 여러분 역시 본인의 인생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작이 너무 거창했다면 다시 조금 가볍게 가볼게요. 여러분 다이제 좋아하세요? 다이제라는 과자를 먹다 보면 종종 남는 일이 생겨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혼자 먹기에는 조금 많은 양인 것 같아요. 남자인 저도요.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이라면 한두 개만 먹고 공기와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뚜껑을 닫고 싶겠죠. 자 그래서 다이제에서는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뚜껑을 닫을 수 있게 뚜껑 달린 다이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엄청난 창의력이 아니라 어떤 혁신인 거죠. 여러 가지 여러분이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게 더 도와드려 볼게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에어비앤비를 따라서 많은 공간의 효율화 전략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죠. 자 또 면접에 갔습니다. 면접에서 물어봐요. 자영업자들 폐업률 올라가는데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이런 생각은 어떨까요? 매장에 많은 소혹 혹은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매장에 짐을 맡아주는 서비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짐을 맡기러 냉면집에 갔다가 냉면집에 짐 맡기고 홍대 일대를 구경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아니면 관광객들이 그럼 맡기러 갔다가 냉면도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럼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개인사업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고객의 유입 창구가 되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고객 유입 창구가 되기 때문에 좋고 그리고 여행객 입장에서는 짐을 맡기고 편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적은 비용으로 안전하게 자신의 소지품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생겨서 좋겠죠. 이런 생각들 자 이걸 은행으로 가지고 들어가 볼까요? 은행에서 짐을 맡겨주는 서비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대중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1억원 이상이라던가 고액자 상가들을 대상으로 금괴라던가 주요 물품들을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지하철에 있는 사물함을 은행으로 옮겨놨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여러분이 영화에서 보셨을 법한 그런 공간 안에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는 은행에서 고액자 상가들의 소지품을 맡아줍니다. 이건 대부분의 은행에서 모든 점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구경을 못했을 뿐이지 이미 이런 일들을 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남는 공간에서 조금 대중화해 나가려는 그런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직원이 있다면 그 공간에 그 공간에 물품을 맡아주는 서비스를 대중화하면서 또 다른 은행에 서비스가 창출이 되고 내방 고객이 줄어들고 있는데 새로운 고객의 유입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생각은 사실은 사실은 제 생각이죠. 이런 제 생각을 베끼세요. 베끼고 응용하세요. 그리고 지금 자소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면접 갈 때는 그걸 응용해서 자기 걸로 만들면 되시고 지금은 자소서를 작성하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내용들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시면 그 안에서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짜파구리 먹어봤을 수 있잖아요. 라면 가게가 장사가 안 됐어요.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라면 가게 김밥천국이 장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라면 가게가 옆에 너무 많고 분식점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이 아르바이트 하는 그 김밥천국에서 우리는 라면 때려치고 짜파구리 팔자 라고 이야기 했을 수도 있겠죠. 안 했을 수도 있구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볼게요. 제가 이어기를 쭉 이어가면서 브레인스토밍을 도와드리고 그 내용들을 한 번에 정리해드릴건데요. 자소서 작성보다는 창의력 기르기 훈련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와 보세요. 온라인에 보면 요즘에는 만화가 되게 많아지고 있는데 만화 만화 그리시고 있는 분들이 종종 눈에 띄어요. 그런데 어떤 로펌을 보니까 여러가지 재미있는 법률 사례들을 만화로 만화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배포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음 그 내용을 보는 사람들이 어려운 법률을 만화라는 친근한 전달 방식에 의해서 굉장히 쉽게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 역시 전달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창의력이 돋보이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역시 어려운 내용을 본인이 그림을 잘 그린다거나 하는 사람은 어떤 만화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해 본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번엔 은행으로 은행으로 가볼까요? 은행에서 여러가지 카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음 여러가지 카드들이 이건 다음 항목에서도 이어지는 내용인데 여러가지 카드들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역시 여러가지 카드들 크게는 신용카드와 소득공제 카드 혜택이 다르죠.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혜택이 적고요.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소득공제 혜택이 높고요. 그리고 신용카드는 영화관이나 놀이공원 기타 카페들에 따라서 제공하는 할인 혜택이 훨씬 좋죠. 그러면 내가 가는 곳에 따라서 아침에 대중교통 탈 때는 신용카드 였다가 그 다음에 김밥천국 갈 때는 체크카드 였다가 그 다음에 백화점 갔을 때는 다시 그 백화점 할인율이 높은 신용카드로 바뀌고 그 다음에 또 대중교통 말고 뭐 있죠 카페를 갈 때는 또 신용카드 중에서 스타벅스 할인율이 가장 높은 카드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카드가 IoT 기술과 접목돼서 내가 가는 곳 나의 위치 기반과 연동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들 중에 가장 할인율이 높고 체크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중에 적합한 카드로 바뀐다면 고객의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겠죠 그런 어떤 혁신적인 생각에서 국민은행의 알파원 카드는 나왔습니다 그래 우리 박사님은 카드 뭐 쓰시나 아유 카드 하면 알파원이죠 알파 뭐요 어 여기 새로운 개념의 카드인데요 이게 뭐예요 알파원 안에는 수많은 KB국민카드를 넣을 수 있죠 아 일종의 플랫폼 네 그렇죠 근데 이건 한 발 더 나갔어요 결제할 때마다 혜택 받는 카드로 알아서 척 바뀌죠 야 카드가 머리를 쓰네 그렇죠 그래서 이름도 알파원이죠 바로 쓰면 되는 거야 아 KB앱카드에서 간단하게 톡톡 한 번만 설정해주면 돼요 그럼 한 번 결제해볼까요 보세요 주유소에서도 알아서 바뀌고 카페에서도 알아서 바뀌죠 와 이러면 쓸 때마다 머리 쓸 일 없는 거야 물론 이건 다음 에 나올 급변하는 금융 항목에서 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런 혁신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카드를 많이 만드는 일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카드는 이미 너무 많아요 다양한 혜택은 이미 너무 많아요 사용하기가 불편하죠 그에 대한 그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건 어떤 이런 알파원 카드를 만든 인재가 가진 혁신적인 생각이죠 자 아까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서 이걸 짚어드리고 할게요 혁신에 대한 것들을 고객에 대한 혁신이 있고요 상품에 대한 혁신이 있고요 그 다음 서비스에 대한 혁신이 있는데 이 크게 세 가지 범주의 혁신에서 본인이 관련된 걸 찾아보세요 그 금융에서 상품 에 대한 혁신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요 정기예금이 있는데 이자를 지니뮤직 이용권으로 줍니다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용을 했었는데요 이용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용을 좀 줄였는데 이자를 고객이 금전으로 받는 것에 비해서 예를 들면 이자를 4천원 받는 것보다 멜론이나 지니뮤직의 이용권을 받는 게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녔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자를 뮤직 이용권으로 받으면 좋고 그 다음 지니뮤직이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상품 음악 이용권을 은행이 대신 알려주는 마케팅 수단이 돼서 좋고요 이런 식으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죠 상품에서의 혁신이죠 이자 지급 방식의 변화 이건 상품에서의 혁신 자 그 다음 서비스에서의 혁신은요 어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에서 아니면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환전할 수 있다면 편하겠죠 그래서 은행이 맥도날드 드라이브와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에 착안해서 환전하거나 카드를 찾을 때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해 현금을 잡고 환전을 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금융은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 복잡한 규제를 받고 있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제 실행을 하기까지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런 규제의 벽을 깨고자 혁신금융의 실험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금융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됩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을 선도할 19개의 핀테크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오전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1월 사전 접수된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한 픽업을 할 수 있게 이제 자신들의 점포를 효율화해 가고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내점 고객이 밀리는 일을 줄일 수 있어서 좋겠죠 자 이런 게 혁신이죠 근데 사실 이런 혁신에 많은 돈이 드나요 방금 이야기한 드라이브스루를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드나요 엄청난 돈이 들지 않아요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를 만드는데 얼마나 큰 돈이 들겠어요 아스팔트 조금 깔면 되는 거죠 대신 근데 그 아스팔트 조금 깐 효과가 점포의 이용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고객의 만족도를 극대화하죠 그쵸 원래는 4층 5층까지 지어야 되는 스타벅스를 드라이브스루를 만들에 의해서 2,3층 지어도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임대료나 부동산에 들어가는 돈이 줄어들겠죠 그 혁신적인 생각에 의해서 그래서 고객들은 이제 은행을 활용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간편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이면에는 혁신적 융합이 있었습니다 그 혁신적 융합이 예대마진이 아니라 이 혁신적 융합이 다른 은행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게 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시 혁신적인 인재가 되어야 된다 자 이제 여러분 음 자 한글자막 b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